요거 각각 하나씩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틀리게 요거 행수답다 오케이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대로 돌잖아요 아 예예 계속 돌는 거에요 허세 쪽에 밑에부터 달아 놓고 여기다 해갖고 여기 한단은 앞에 달고 한단은 뒤에 옆에 달아 놓고 여기 어차피 티내야 되니까 여기다 달아 놓고 전원은 죽여야 된다 급탕 펌프? 급탕 순환 펌프 아 여기 있구나 급탕 순환 펌프 요거네 잠깐만 한번 올려볼 테니까 돌아보세요 돌죠? 네 오케이 두 개로가 나와있어 네 두 개 두 개를 만들어서 올려줘 이거 하나씩 이쪽 하나 이쪽 하나 달아줄래 이쪽 하나 저쪽 하나 달아줄래 여기 하나는 여기다 달아도 되긴 되는데 이게 그걸 안 해놓으니까 모터가 맨날 나와가지고 쇠로부터 닦아줄래 이게 이네리가 그저께 꿀탕을 하더라고 이거 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이거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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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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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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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